자 오늘의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게임은 크라임신 클리너 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포니테일 여기에는 없어 그거 내가 따로 추가한 거라서 아 나 이거 써 그 트라이.. 뭐야 그 데모 버전으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해야 되네 처음부터 합시다 그 데모 버전으로 해달라 가보장 사실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막 안내할 것도 아니긴 했어 내가 그냥 무파심이 여러분이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 한 거니까 그냥 웃어 넘겨주세요 회귀한 거지 어? 아 절로 가 조금 잔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 무선했는지 거쳐 보세요 뭐요?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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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시컷에 안 걸고 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안 걸고 해보겠습니다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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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줍고 던지기 윙클릭한 다음에 우클릭하면 놓을 수 있고 우클릭 물건 들고 있는 상태로 우클릭하면 던질 수도 있습니다 위치 잠금해지 아파트 아 우리가 했던 그 데모가 중간인가 보다 들어가 자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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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물뜨는 데가 있고요 수집품 퀘스트 아이쿠 아이쿠 어우 세상에 딜러의 아파트 씁 제가 지금 마우스가 너무 빨라서 님들이 볼 때 좀 눈이 아프시겠군요 피를 닦아내기 대걸레 아이고 세상에 일단은 피자국을 좀 닦아봅시다 아이고 신발자국이 절로 간 거 보니까 사람이 저기 있나봐요 이거 그때 대걸레보다 그 무슨 매직 스펀지가 그냥 퀄리티가 미쳤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때 그때 매직 스펀지 공구하자마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었나? 어 밖으로 넘어갔나봐 피자국 있어 어 편의성이 많이 바뀌었네요 우와 통기타야 세상에 야 이 정도면은 살인을 한 게 아니라 크레이지 아케이드를 했는데? 사람을 그냥 터쳤는데? 어 청발도 있어요 자 기타는 세포 수 있... 어구 그렇지 일어나 주고요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자 이럴 때 사용하는 매직 스펀지 오 스펀지 성능이 아주 미쳤죠? 와 얼마나 때린 거야? 안 돼 내 발자국 물 더러워졌다 아 이거 매직 스펀지로 닦아질 텐데 저 위에는? 세제 오 자 저희 세제를 사용해봅시다 강력 세제 청결 세제 청결이 낫겠는데? 좋아요 어이구 세상에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밖에 삐옹삐옹 하는데요 약간 비세라 클린업이랑 느낌이 달라가지고 괜히 긴장되네 왜냐면 비세라 클린업은 저희가 그냥 그 정리하러 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증거인멸을 해야 돼가지고 걸리면 저도 같이 망하거든요 그니까 아니 진짜 조용히 좀 죽이지 난리를 피워놨어 맞짱 떴다고? 어 맞짱 떴도 이렇게 튀나? 아니 사람도 흔들면 터지나? 아닌데? 아니 여기까지 이렇게 튈 건 아니지 않나? 이게 그 그건가? 그 목 부분을 잘못 목 부분을 잘못 자르면 피가 막 분수처럼 솟는다면서요 그런 느낌이었을까? 아니지 조용히 죽여도 저희는 이제 저희는 이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님들이 걱정하실 만한 그런 증거 같은 것들 모든 게 싸그리싹싹 정리를 도와드리는 말끔 서비스 단 하나의 증거도 남지 않는 말끔 서비스로 안내드린답니다 아 뭐가 나오는 거예요 됐다 흐흐흐 아우 저리로 가봐 자 이것도 자 그렇지 방석 어? 여기인가? 어? 여기 금초일텐데 이거? 읏떡 아니 시체로 집을 놀이할 정도면 대단한데 완전 썩고수하네 오래오래 아우 맛있다 헉 뭐야? 이게 저 뒤에 있는건가 아우 이거 어디지? 아 여기다 음 깔끔해졌어 혹시 화면 너무 빨리 돌아가서 어지러우면 말씀하세요? 쓰레기통 쓰레기통 허어 어머나 재방청소요? 재방청소 이렇게 하면 엄마한테 더 혼날텐데 네 아이고 아 이건 담으면 안되겠지? 흠 흠 음 그때 다른 데다가 담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른 봉투에다가 쓰레기공투가 아니지 않았나? 어? 와 피 엄청 많아 허어 스펀지 아 이거 발자국나무니까 최대한 갖고 들어와 스펀지 와 뮤직스펀지 카페까지 싹 청소해줌 어 물 빨아와야되나? 깐 잔 깐 깐 깐 말끔 깐 깐 깐 깐 깐 깐 깐 깐 어 어... 이거 한번 물 갈아오자 어 무서워 근데 자 세제 부어드리고요 이거 세제는 무한인가? 그러게요 이거 어따 놓는 걸까? 여기 있다 1주년 금주 매달 오! 이런 것도 있네 오늘 밤에 좀 늦을 것 같아 미안 왜? 데이트라도 있어? 아니 그냥 재미있게 놀려고 마리환 오 알았어 늘 보자 빵긋 이 자식들 이 자식들 마리환 하라니 오우 청소가 잘 되는구만 아 저거 시체를 내가 차까지 끌고 가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차까지 끌고 가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흠 흠 흠 게임이 한정이긴 하지만요 아이고 근데 실제로 청소하는 법이랑 완전 다르겠지 아이고 선생님들 어이구 어이구 허어 티? 어이 깜짝이야 아이씨 kontra 대lei 허어 자 갔다 놓고 봅시다 어이 빰빰빰 빰빰빰 빠б 티 티라미 Zust해 티라미 Ugye 티라미 reflections 티라미 contest 이수 던지기 오오오오오 안녕하세요? 오오오오오오 왜그러세요? 오씨 오씨 무서워 무서워 왜그러시는거에요? 오우 뭐야 뭐가 너무 짜증나 니가 맨날 그 히피 음악을 들어와서 짜증난다고 문을 두드리고 복도해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너무 짜증나 니가 내 인생을 지구로 만들고 있어 오 열쇠다 오오오오? 여기도 피가 있었네 고객 리스트 오오오 그래도 증거같은거 내가 봐야되는거 있으면 표시를 다 해줘서 아주 좋군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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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상하다 이런게 아니었는데 오 이상하다 이런게 아니었는데 오 오 깨암! 어우, 처음 뵙겠습니다. 어우,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뵌 게 맞나요? 이거 일방적으로 나만 뵌 거 같은데? 네. 자, 이번에는 사후기험칙 안 오시게 잘 넣어드립시다. 글씨 좀 궁금하시면 살짝 옮겨드릴까요, 위치? 근데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글씨 그냥 막 상호작용, 뭐 열기 이런 것밖에 없긴 한데. 쉽게 부서지는 물건. 부서지는 물건. 과연 저거 살인마가 죽였을까? 사실 죽인 애가 죽인거, 죽인거지 않을까? 아, 스윈투드야? 피해자가 죽인거. 그니까 피해자가 죽인거잖아. 어, 뭐... 깨끗하게 죽인거. 나 인중 너무 길어지는데? 왜? 잠깐만 너무 무서운데? 그럼 갓 피해자인걸로 오 대마 아니야? 로스트에서 많이 보던 애들인데 이거 여기 에휴 모르겠다 어머 저거 클라이밍 하시는데? 어 실례합니다 와 이 정도는 되니까 업체를 쓰는구나 사진을 찍은거요? 사진을 찍은거요? 오우야 아니 이거 데모 때보다 데모 때보다 더 잔인해졌는데? 아니 이 정도면은 그 죽은 놈 아니 이거 자연사 아니야? 여기 몇명을 죽인거야 오 그리고 저 아주 굉장히 당황중입니다 이런 게임이 아니었거든요 오 그냥 일반적인 그냥 가정집에 있는 시체를 치우는 게임이었는데 오 그리고 저 아주 굉장히 당황중입니다 이런 게임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좀 영아틱하게 나오시면 저 살짝 쫄취할 수도 있어요 조심해주세요 아니 다르지 이거 너무 사이코틱하잖아 와 미친놈인가 와 미친놈인가 자 일단 무서운건 무서운거고 일은 해야되거든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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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은 왜이렇게 훈솔 자 닦아봅시다 세척해드리구요 아 확실히 잘 닦인다 아 만능새지 좀 궁금하셨다니까 지난번에도 스펀지가 어 이거봐요 진짜 잘 닦여요 이 피가 원래 진짜 안 박힌다고 들었거든 이건 확실해졌네 콜드 때리기 콜드 때리기 아 이거 버려야돼? 소금 또 꺼내구요 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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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나요? 어우 글 그렇게 많이 그렸어 파 파 파 슉 슉 파아 차아 차아 짜잔 마술 어 이거 왜 안 합쳐져? 원래 합쳐지는데 저거 허어 예상 못했는데 맞나보다 그런가봐요 시몬스 대학교 피해자 그건가보다 그러게 피를 모두 닦아내기 98% 이거 그 보는게 있었는데 센서같은게 아 그래? 저거 스킬트리를 좀 찍어봅시다 없군요 잠금아 우리 피가 어디 남은거지? 어 다 있다 다락방은 일단 다 있고 아 저 스킬트릭 찍어서 그래요? 성대청! 아까 쓰레기 봉투 한개 더 요거 치우고 그 다음에 피가 6%가 남았거든? 그리고 심지어 가구도 제 위치 아닌게 있음 뭘까? 가구가 제 위치가 아닌게 있다고? 아 기타인가 설마? 기타 어디다 놓는 데가 있을텐데 어 기타 거치대가 없나? 기타가 아닌가? 뭐? 큐 아 큐군요 아 큐군요 왜 안 보이지? 일단 맞았다고 큐군요 요기타 야 아 아 아 그리고... 여기 하나도 안 닦았었네? 아 나 생각났어! 나 이거 그때 데모할 때 버그 걸려가지고 98%에서 완료 못했었다 99% 아이씨... 100% 아이씨... 다 했죠? 모든 작업 완료? 오케이 아이씨... 아이씨... 이것도 여기 따놔야되나? 아 맞네 자... 아이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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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완료! 아이씨... 혈은... 100% 쓰레기... 100% 가구... 100% 지키 와... 완벽한 점수... 완전 잘했죠? 최고죠? 5,000달러 오가미 기밀은 뭐야? 숨어있는 뭐가 있었나본데요? 이거 막 진엔딩 있고 그렇진 않죠? 어머 안녕? 아 비밀 방이에요 엔딩이나 바뀌진 않죠? 코아이스키씨 건강상태가 이렇습니다 치료해야 돼요 돈 갖고 오세요 어 우리 그다음이 이제 그건가보다 데모 장소 그 거긴거 같은데? 그 보스 만난거? 스킬트리 열기 얼룩재가속도 3포인트 가능하네? 일단 쓰레기 합칠 수 있는 봉투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이거 찍고 싶은데 못 찍네요 물통 용량 증가 벌어지는 속도 30% 감소 면적 증가 아 야 뭐 면적 증가가 캔간아닌? 그 다음에 고압세척기 스테이션 아 이거 스테이션 생각보다 별로였던 것 같아 청소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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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클리너 감각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오존 발생기도 좋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찍고요 잠을 들기 제 침대 어디있죠? 잠시만요 헬렌의 사진 치침 오 맞다 오 이거 완전 저는 오직 오직 장애 그 날 마지막에 고음 같이 차서 비킹 아 전 너무 과연 가고 이은 랩 랩 아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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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포시 아 맞네 아 아니다 이거 쁘띠버섯이네 지난번에 데모 때 말고 이 다음 다음으로 넘어가는 건가? 아이고 고객님이 많아 고객님! 저희 당일 예약 불가하시고 사전 예약 주셔야 합니다 예약은 네이버 예약으로 부탁드려요 아이고 고객님! 아이고 고객님! 아이고 고객님! 아이고 고객님! 아이고 고객님! 아이고 고객님! 무슨 소리야? 아 테이블링 부탁드립니다! 컴퓨터에서 임무수락하기 안녕? 빅 짐! 테스트 임무를 줄거야 그리고나서 실전으로 넣을 생각이지 높은 임금을 의미하지만 충성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어? 사촌의 짐으로 가래요 웰니스 센터로 가래요 대출 신청 거부 안녕 아빠 수업 듣고 있어 아빠 보고싶어 텍스트한테 안녕이라 전해줘 시체 개수 5개요? 겁나 많은데요? 피해 재판 나쁜 전화 근데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건 뭐야? 나쁜 전화? 아 나 했던 거네 아 나 했던 거네 가봅시다 응 칩터 1 피해 재판 무서워 출입구 밑 탈의실 안녕하세요 그니까 저보고 지금 천천히 치우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못들었는데 시체를 천천히 치워도 된다고 한게 맞죠? 아 천천히 빨리 치워주세요구나 아하 고객님 부처 자 시체를 먼저 치워볼까요? 다섯 개라고 있거든요 아 천천히 치워도 돼가 어디 한번 천천히 치워보시지인가? 아 어디 한번 천천히 치워보시지의 의미인가? 한 분 어차피 시체 계속 왔다왔다 하면은 바닥에 피 묻을 거니까 시체를 먼저 찾죠 완전 이완된 채로 죽었다는데요 두 개 아 이제 닦아야 돼요? 음 음 매직 스펀지 아주 좋아요 뭔가를 막고 있다 어 아이고 저런 됐고 일단은 그 물통을 좀 해야겠군요 그리고 세제도 어 세제 세척 면적 증가? 아주 좋은데? 그 다량의 파워시 시뮬레이터를 해본 결과 무조건 면적입니다 속도 이런 것보다 무조건 면적입니다 한 Route 어떤 둘 debated 그렇지 이렇게 gaan 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 여기에 наж 여기 어디 간격 とか 이쪽? 이것도 갖다 놔주고요 오! 그러니까! 세제 섞으면 진짜 좋겠는데? 음! 좋아요 좋아요 자, 저희가 세 명 저치했죠? 이러면 네 명 한 명 더 문이 닫혔는데요? 오! 키가 없어 얌 얌 얌 오! 시티 하나 어딨지? 어? 여긴다 본데요? 여긴다 본데요? 나는! 나는! 나도 뭐 없어! 이거 왜 안 옮겨져? 뭐가 남았나 봐 VI 저희 한편 아닙니까? 왜 어디가 들어있다는거지? 왜 어디가 들었다는거지? 잠만 UV 램프 장착하기 사용하기 오!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녀왔어요? 나 지금 더러운 스펀지인가? 그럼! 오픈! 우와, 완전 까맣게 타셨는데? 너무 오래 있으셨나봐 자, 다 썼고 다 치웠고요 아이고, 자 이제 청소를 해봅시다 자, 이제 구석땡이부터 흐흐흐 우와, 근데 이거 아니, 피가 너무 많아서 걸레가 너무 빨리 떨어진다 물 갈아와야 돼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 갈고 여기 쓰레기부터 싹 치우자 이거, 이거 다 버려야 될걸? 총을 몇 발에서 온 거야? 14호 키 일단은 여기부터 싹 치우는 겁니다 고압수로 어이씨 아아아아아아 어이씨 갑자기 파워 drastically 내버렸는데? 자자 아이씨 다 썼당 물을 따라와요 고압세척기도 가져와요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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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저기 의뢰받고 왔습니다 저기 계약서도 있어요 저거 청소도 한번 딱 해야되고 저거 쓰레기들 저거 위쪽은 그냥 스펀지로 닦아야겠는데 이거 수집하고 이거 물도 좀 일단 가져갑시다 그리고 면접 증가 한번 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잘 눌렀네 어 다 쓴건가? 다 썼네 안 돼? 안 돼 넓은 면적 벗을 다 썼어 그 중에서 7500달러라고 하시던데요 일단 청소를 해봅시다 일단 청소를 해봅시다 일단 청소를 해봅시다 이거 밖에다가 던지고 이거랑 총알타 없어 보이죠? 아이씨 우와 면적 어마어마하구만 또 목욕탕이라 오히려 대걸레 쏠 수 있어서 나을수도 대걸레 덜어지는 속도 봐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잘나? 옳차 여기도 아이고 엄청 높이까지 잘 닦이네 점프 안 해도 됐겠다 여긴 누구나 다 점프를 해야 한다고요 저기 갖고 와야겠는데? UV 램프? 자 어디 보자 요기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오 범위가 제법 넓네 램프 좋은데? 다 됐나? 자 자 이제 여기 물을 빼야되는데 뷰 오 있다 됐고요 일단 바닥을 닦아 일단 바닥을 닦아 이거 물 어디서 빼지? 저 밑에 빼는 데가 있나? 안 돼? 안 돼 내 발자국 안 돼 안 돼 내 발자국 또 해킹 오 5 5 4 8 0 2 7 1 1 1 예아 어... 카푸시구름 어 맛있고 뭔가를 켰고 뭔가를 켰고 VIP 접근 거부낸 나를 VIP로 만들어야 되는 건가? 어? 어? 여기 정말 치료해 죽겠어 여기서 한 시간 째라고 싶으면 더 참아 뭐 더 사줄게 자쿠지나 하나 사줘 짐을 처리하고 나면 전체 사업을 팔아 말리부에서 서로의 늘어날려버리자고 오 오 물 빠졌다 그... 다시... 내가 시체를 뜯을 수가 있나? 손가락으로는 안 될걸요? 키카드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시... 내가 시체를 뜯을 수가 있나? 손가락으로는 안 될걸요? 키카드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수박을 삭제하기 때문입니다 사물함 카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사물함도 찾아봅시다 오우 34 아 맛있고요 왕 여긴 다 잠겼고 42 저게 왜 여깄데? VIP 찾았다 어머 범죄 증거 곤충 이러면 다시 반대쪽에 가서 42번 열고 마침 뭐 갖고 있지? 이러면 VIP실 갈 수 있나? 뭐야 뭐가 바뀐거지? 뭐가 바뀐거지? 열기 닫기 열기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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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대인배셔 이거들 그냥 저로 주신다고요? 씁 아니 너무 대인배시잖아 다 됐나? 일단은 물 좀 갈아주고요 몰라 못 봤어 자, 저 이제 여기 치워야 합니다 하아 자, 청소를 해보아요 좀 깔끔씩 해요 저거 천장 닦을 수 있나? 의자 있어야 되나? 아, 점프점프 된다 줄어들기 오, 딱 한가봐 오, 딱 호랑하는 거 봐 아주 좋아요 오, 딱 켜라지 GET 그러네? 제골레를 써봅시다 오우 어? 이거 왜 안 닦이지? 됐다 그리고 증거 회수하고 M17 일단 밖으로 빼고 그 다음에 네 맞아 청소 아니에요 무슨 말이지 오늘도 운동하고 왔는데 흉 흉 흉 흉 흉 흉 흉 흉 어? 너무 빨리 떨어진다 놀랍게도 이게 20% 덜 빨리 더러워지게 하는 세제를 뿌렸다는 사실 아니 근데 피가 이 정도면 피가 또 찐득찐득 해가지고 뭐 이거 운동으로 취급해도 되는 거야? 더러워졌다 물 갈러 가야돼 물 갈러 가야돼 얌 물 갈아유 물 갈아유 청견 세제 다 얼마 안 남았어 청견 세제 다 얼마 안 남았어 깨져버렸네 다 깨친 다음에 쓰레기통에다가 담아서 버려버리자 아주 좋으니까 정확하게 딱 반으로 갈라버렸어 대충 대충 오 이쪽 차 안 바뀌네 푸부 오 이쪽 차 안 바뀌네 히효 저는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여기도 마주 바꿔보아요 싹 밀어드리고요 싹 밀어드리고요 에? 벌써? 초고교급 청소부 근데 만약에 진짜 초고교급 청소부면은 어 이거 멈췄었네 초고교급 청소부면은 초고교급은 진짜 강좌급이 없겠는데? 단각론파에서 그냥 최강이었겠고 단각론파에서 최강이었겠고 ents 자 자 잠깐만 배터리도 꽂고 초고교급 메이드가 그 비슷한 거 아닌가? 근데 초고교급 메이드는 청소를 엄청 잘했지는 않았던 거 같은데?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자리에 어디있고 아 저 돌 착수했나? 아 그러네 됐다 옮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위에 올려놨던 요 친구를 청소를 해야합니다 올려놓고 얘도 들어다가 올려놓고 고치 고치 저 쓰레기도 갖다 놓고 와야 되는데 오 오 가자 아아아아 그러게 다들 덩글롬 파는 이미지 수상만 잘했지 이거 다시 뺐다가 다시 담은 다음에 세제 넣자 뭔가 아까워 그리고 저희 이제 강력 세제 넣을 거니까 피 엄청 많은데 청소하러 가져 그래도? 여기도 뭔가 엄청 많다는 아니고 아니 그래도 여기 해야겠다 치척 아니요 어 다른 의미로 좀 두근두근 하긴 할지도요 어 확실히 잘 닦인다 확실히 한 번에 아아 제발 한 번에 닦이는 느낌이 있네 그럼 악서 써야겠다 이번엔 그냥으로 쓰죠 제가 엎어버렸으니 어쩔 수 없이 맨 물로 닦아야 될지 휠 도합 치는 거 빨리 갖고 싶다 도합 치는 거 빨리 갖고 싶다 좋아요 그다음에 쓴 거 뭐야 피자칼이 왜 있어? 피자칼로 뭐 한 거지? 사물함 사물함 어? 진짜요? 흠 여기는 아주 조심히 써야겠군요 고기는 스펀지로 아주 조심히 닦아야겠어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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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원한 관계였어가지고 그냥 그냥 죽여버린 건가? 아까 막 제거하려고 그랬었다가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이 정도로 약간 피 튀게 죽이는 거면 좀 과시용도 어느 정도 있을 텐데 과시를 할 거면 왜 청소를 나한테 저거 어떻게 닦지? 고압 세척기로 닦아야 되나? 고압이 저기까지 다 알라나? 아니 아니 청소부한테 과시하셔봤자 얼마나 하신다고 아니 빅지님 좀 약간 생각보다 생각이 독특하실 수도 오우 좀 닦이긴 한다 높아가지고 닦일까 했는데 닦이네요 이쪽은 일단 다 닦은 것 같고 이따가 한 번 싹 둘러보면서 다시 오면 될 듯 닦아드리고 오우 으응 또 알아! 헉! 물통 이름이 유키 퓨어였네 헉! 어머? 네마리! 아니 피 튀기는 싸움을 한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아무래도 하도 일방적인 학살이었던 것 같죠? 이거는 스펀지로 닦으면 따라라라랑 아주 금방 닦을 수 있답니다 여기서 킹갓 스펀지 여기서 킹갓 스펀지 사우나는 대부분 그냥 맨몸으로 가니까 사우나는 대부분 그냥 맨몸으로 가니까 자 가구 배치 다 하고 가구 하나 남았다 아 이건 그냥 쓰... 닦을 때 쓰라고 놓은 것 같은데 흐흠 아 이거다 흐흠 짜잔 그럼 이제 피만 닦으면 되고요 약간 동맥을 잘못 찌른 거지 않을까? 오인지 얘도 스펀지로 닦아야겠다 헉 우와 근데 이런 거 뭔가 그 저기라고 해도 마사지 기기라고 해도 들어가라고 하면 무서울 것 같은데 60살 60살 30살 60살 좀 딱 6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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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살 40살 진짜 하핫 맞아 그러니 이거 진짜 버프 표시가 뜨네 정살 스펀지 털어오지? 여기 UV 그거 갖고 와야겠는데? 잘 안보여가지고 주인공이 투덜대기 시작했어 여기 주인공이 투덜대기 시작했어 주인공이 투덜대기 시작했어 주인공이 아니라 이쪽은 닦을 거 없고 저거 UV 갖고 와봅시다 나무 쌓아준 거 역시나 어 한쪽 벽면에 다 피 없네 뭘 못 봤지 다 된 거 같죠? 어 발자국 숨 따고 어 어 가든 나 아 여기 하나도 안 됐어 안 돼 스포츠도 빨아와야 돼 아 귀찮은데 갖고 가야 되나? 된 거 같죠? 라고 하자마자 계속해서 나옴 어 어 있다 이 방은 좀 전체적으로 막 탈해가지고 빨갛게 보이게끔 해놨나 보다 잘 안 보일까 봐 여긴 다 있고 어 여기를 먼저 닦아야 되는데 저게 다른 데인데 휴식실 구역 청소 완료 한 번 싹 돌아봐 응? 아 아뇨아뇨아뇨 그 UV로 보이는 거야 나보다 더 필요한 거야 나보 안 연 거 없죠? 휴 가방은 안 되네 이러면 이것도 다 했고 여기 청소 끝났고 여기가 청소가 지금 남았거든요? 안거나 어 뭐라구요? 이거 못 외우냐 여기도 청소 끝 여기도 청소 끝 다 됐나? 다 됐나? 다 한 듯? 한 바퀴 쭉 돌아들이고 어 다 했다 이거 VIP 룸 뭐 굳이 안 닫아놔도 되나? 닫아놓자 오케이 끝났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하고요 없죠 오케이 끝 혈은 100 100 쓰레기 100 가구 100 100 증거도 다 찾음 시체도 다 가줌 완료 어구 뭐 마우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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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기 현금 훔쳐온 물건 훔쳐온 물건 임무 완료 금액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와 싹 다 챙겼네 카세트 다 챙겼어 기밀도 이러면 다 챙긴 건가? 도착이요 도착이요 또 전화 왔어 와 정규직 체육돼 버렸어 헉 너 스킬 포인트 많이 줬는데? 아 일단은 고압 세척기 범위? 등에 매고 다닐 수 있습니다 탱크 6량 얘 라인 타면 좋아 보이긴 하던데 근데 쓰레기 봉투 합칠 수 있는 것 좀 늘리면 좋을 것 같다 물통 두 개의 세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어 세제 어려운 홀로 덜어지는 속도 모든 세제의 사용 횟수를 한 번 더 증가시킵니다 어 어 무제한으로 늘립니다? 이거 할 정도일까? 어 이거 총결 세계도 뭔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어 이거 총결 세계도 뭔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근데 면적이 그냥도 넓히는 게 있지 않나? 어 어 제 사용시간 삭제도 좀 좋아보인다 일단은 고압청수기 지금 쓰기는 너무 물용량이 적어 물 감소량이 증가 압력을 높입니다 탱크 용량이 늘어납니다 세제를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괜찮을지도 추가 대걸레 추가 스펀지 굳이? 이거는 스펀지가 맞다 이거 제거하는 속도보다 그냥 천천히 더러워지는게 날거 같거든요 귀찮기 때문에 대걸레도 대걸레도 아 이것까지 찍고 싶은데 아 이거 그냥 그래요 이거 여기까지 적용하고 역시 쓰레기 용량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귀찮아요 근데 제가 한 포인트를 안 아꼈네요 망했네 그럼 물을 찍자 세제 횟수 증가 그리고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다 이것도 좋아 보입니다 좋아 요렇게 하면 돼 그리고 부족한거는 다음 스케일 포인트를 얻어서 찍으면 되지 인보이소 컴퓨터에서 인무수락하기 두마리의 새 한마리의 비극 그녀가 안좋은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를 했을 뿐인데 깜찍한 짓을 저질러버렸어요 날카믹 컴퓨터인데 시체를 처리해야 합니다 누구지? 좋은 조건이에요 월급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화나신거 아니죠? 아... 저런 일단 차로 가봅시다 잘 있어 갔다 올게 굿보이 몽몽이가 주인과 시간을 많이 못 보내는구만 위험한 사랑 걱정하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위험한 관계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었고 수상했던 남자친구를 케어하기로 결심했어 어라? 무슨 내용이지? 아버지가 남자친구를 사례하신건가? 아버지가 남자친구를 저 시체가 세구나 있다는데요 보면 뭐야 셋 다 죽은건가? 자 일단은 쓰레기부터 치웁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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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내려놓고 어 됐고 그다음이 자 일단 시체를 먼저 치워 어구 안보여라 오케이 아저씨 저거 하나밖에 못 꺾고 하나 보네 아저씨를 들고 아래로 가 너 치워드리고요 그 다음에 남은 시체 두구가 어디 있을까요 문이 잠겨있네 여기서 이렇게 해놓으면 잘 보일 것 같아 아니 하나도 안보여 양쪽 다 잠겨있네 잠긴 방에 하나씩 있나보다 저 손전등 안찍었어요 너무 안보여서 이거 제대로 치우겠나 아니 미친 너클로 너클로 쌓은거였어? 일단 쭉 밀어봅시다 물 빼고 대시불 담으고 갖고 와서 내려놓고 세제를 어려운 걸 먼저 해봅시다 여기 좀 두터워 보이니까요 저거는 스펀지로 닦아야겠다 스펀지로 닦아야겠다 부품이 제일 암울하고 사건이 제일 암울한데 잘못은 두 사람이 저지르고 뒷수습하고 있는 주인공이 제일 슬픈 것 같아요 돈을 주잖아요 돈을 주잖아요 그것도 맞긴 해 하긴 주인공도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긴 해가지고 이것도 공범이다 유일하게 이득 본 사람? 그런가? 그렇게 생각해야되나? 저거 너무 높이 있다 일단은 출입구 쪽부터 천천히 닦아보고 성능이 좋아 됐어 그리고 가구를 지금 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옮겨야 돼요 저희가 총 16개를 옮겨야 되거든요 이거는 히트리고 이렇게 치우고 옮겨 그 다음에 이쪽도 지인공도 돈을 생각하라 한다 화이팅이야 지인공 모독하일 때문이야 너를 먼저 마약에 빠뜨렸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아빠는 그냥 못해버린 영혼의 짝이라고 그건 사랑이 아니야 병이야 난 걔를 끝내버릴거야 그럼 나도 죽을거야 내 인생이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아야 아파해 이라고 합니다 딸이 세계의 사랑을 하고 있었군요 사랑이 눈이 먼다라 사랑이 눈이 먼다라 사랑이 눈이 먼다라 진짜 아무것도 안보이게 되는건가? 좀 신기하긴 하네 그런가? 오히려 약 중독성의 눈이 먼건가? 얘는 나에게 약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서는 그런걸 수도.. 오.. 실례합니다 어? 그럼 저 잠긴방 그냥 잠긴방인가? 음.. 그럴수도.. 가자! 자 이 방을 먼저 닦아보아요 넓은 면적으로 빠르게 청소해버려 빠르게 청소해버려 쓰레기 칠화의 재고 이국적인 매우 볼륨감있음 라틴게 매운맛 라틴게 쓰읍.. 아.. 여자친구를 사랑하지 않았나? 어? UV빔 어떻게 쏘더라요? 어? 던진 던지는건 아니에요 UV빔! 내가 가져가 있구나 오! 9, 8, 0, 5 오! 안 돼! 1, 8, 5, 4 맛있고 와 여기서 싹 다 묻었었네 어? 전기? 뭐가 풀린거지? 어? 뭐가 열린거죠? 아 우리 아까 그 잠긴 문대 다 열렸나보다 가보자 아 근데 치울게 천지여가지고 잠깐만 조금만 이따가줘 쓰레기 짱만아 호잉 좋아요 뭔가가 막고있어 저쪽인데 뭐가 많으니까 나는 청소를 해 일단 피를 닦아 자 면적 넓게 일단 청소를 해 좋아요 좋아요 어 좋아요 이건 뭐지? 쓰레기인가? 그리고 바닥도 닦아 그리고 바닥도 닦아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놔 이것도 가지고 나오고 스펀지로 여기 먼저 닦고 와 빨래를 하지 않아도 스펀지만으로 카페시 깨끗해지는 마법 네 뭔가 청소가 예전보다 좀 더 편의성이 좋아진 것 같긴 하네요 예전에는 휘미하게 그 경계 같은 거 있으면 막 남아있고 그랬는데 이건 딱 깔끔하게 청소되게끔 바뀌었네 뭐 어디다 놓지? 여기 뭐 없었죠? 여기 뭐 없었죠? 케이크 먹고 차분한 공부음악 차분한 공부음악 차분한 공부음악 차분한 공부음악 오케이! 좋네요. 옮겨주고... 오케이. 됐쥬? 깔끔하쥬? 오, 괜히 깨가지고 버리지 않게끔. 가자. 나 지금 아직 세제 못 섞었죠? 오, 영양 넓은 거 너무 좋다. 최고다. 헉, 나태환 도장님이 바르몬바방 감사합니다. 음, 열심히 청소해볼게요. 맡겨놓으십쇼. 이제 저 위에가 문젠데, 안 보여가지고... 어, 깨진다. 뭐, 가구 하나 위치가 지금... 아, 이거... 이러면 1층 가구는 끝났다. 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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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이... 어... 98% 어디 남았죠? 여긴가? 아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카펫 청소는 스펀지가 용이하니까 빨강으로 표시해주고 다른 데는 파랑으로 표시해주고 어디가 남았길래 2%가 안 찼을까요? 저 방 때문인가? 오 뭐야 어 이건 그냥 돈먹는 곳이네 2% 어디 하나 맞는 곳? 오잉 다 닦았는데 벽 천장? 아아 아아 그러면 얘를 갖다가 물을 먼저 버리고 빨고 빨고 스펀지 빨고 물 다시 버리고 물 다시 받고 올라가이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어? 불이 켜졌네요 어? 와 이거 더 심각한데요? 일단 닦고 이거 넓은 범위 해야겠다 이거 넓은 범위 해야겠다 식당 아아 아 이렇게 그래서 아아 여기다 오 세상에 그리고 이거 바닥도 저쪽이 다 놓는 거구나 가구 나아가면서 딱 뜨면서 나아가자 이거 일로 놓고 그 다음에 의자 놓고 의자 놓고 테이블 놓고 이쪽은 다 됐고 그림 옮기고 어 아까 전기 켜가지고 불 들어왔나봐요 좋다 엄청 안 보여서 힘들었는데 여기 위에도 잠긴 잠긴 방 하나 있었죠 뭐라 써져 있을까? 내 장원 환자 실력으로는 모르겠어 너의 꿈의 괭이를 찾은 것 같아 오늘 찾아와 커리하자 그 여자의 요구조 요구사항은 충족하는 거지 당연하지 23살의 금발이야 땀도 취향일걸 그러네 아빠가 아빠가 보는 눈이 정확했네 저롬 다 패가 맞는 거네 이거 밖에서 닦아야 돼? 헐 일단 여기에서 한 명은 자연사겠는데요 총 총 저롬 뭔가 부금이란 상황 때문에 그런지 좀 씬 인베스티게이터 하는 느낌이네 어 저 좀 느낌있죠 자 여기 화장실이 오우 오우 reason Dr. autumn concer efficiency 오우 오우 고교 대애운 음 어 되게 뭔가 극적으로 연출해놨네 어 죄송해요 어 어 네 오케이 휴 당황했뻔 아니 확인사사이라뇨 근데 우리 고객님 고객님이 많이 가벼우셔가지고 제가 힘 조절을 아차차 어 되게 어둡네 저거 갖고 와야겠다 여기 그 다음에 내 물통 여기도 불 좀 켜주지 어 저작권 빔 멈춰 그만둬 룰루 자살 홀 자살이었어 노래 제목까지 저러냐 자 일단 이거 옮기고 그 다음에 이거 옮기고 옮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오빠 놓는 데가 있을 텐데 그냥 남대로 놓고 가구 두 개 남았어요 요거 어 옆에 이거 빨고 스펀지 빨고 다시 물 버리고 어 이거 어디지 어 이거 어디지 여기 어 여기 그리고 가지고 나와서 시청 면적 음 시청 면적 자 이쪽은 일단 다 한 것 같고 저기를 닦아야 되거든요 어 됐다 자 이제 여기 여기를 닦아야 되는데요 이번엔 진짜 엎으면 안 돼 세제 차비야 몇 개 없다 이거 저거 물 빼야 되는데 물 어떻게 빼지 지구본 옆 아 그래 한번 볼게요 안 돼 더러워졌어 아이고 물 빼고 오케이 나는 한때 해방시켜줄 거리라 믿었다 사랑을 찾고 도모치라 했을 때 꿈이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남은 게 없어 흠 안타깝구만 여기도 닿은 건가 뭔가 비밀문 같은 게 있지 않을까 뭔가 좀 신기하게 생겼다 싶으면 훔치는 거네 어휴 어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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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된거 같죠? 여기도 끝났고 방 두개 다 열었고 정리도 다 했고 어... 아주 좋아요 4분 뒤에 아 근데 100 찍으면 다 사라진다고 했으니까 저기 다 사라졌을 듯 지금 1층도 다 사라졌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끊기냐 다음 듯 가자 오 근데 갑자기 똑똑 끊기는데 왜 청소를 다 하고 나니까 끊기지 완벽한 점수 완벽한 점수 증거 다 찾았고 완료 오 훔쳐온 물건 많았어 다 했다 아주 좋아요 근데 거의 본봉급으로 팁이 많아 안녕 잠을 들기 염치됐습니다 납부하세요 200달러 300달러 500달러 아니 우리 돈을 이렇게 많이 보는데 아 이거 그 딸내미한테 보낼 수 없는 건가? 몰라 나 이거 왜 웃지? 하고 신기해 했었어 자 스킬트리가 생겼습니다 세제 무제한으로 늘려버릴까? 아 근데 세제 다 안 쓰던데 청소 영역을 20% 늘립니다 아 그래? 두 개의 세제를 넣을 수 있습니다 물통 용량 증가 두 개의 세제를 넣을 수 있는 거랑 청소 영역이랑 저항력 증가 이거 진짜 좋을 것 같아 뭐냐면 세제에 두 개 넣고 영역도 영역도 늘리고 저항력도 올라가니까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한 개 늘리는 거는 대걸레 천천히 더러워지게 하죠 좋았다 기저귀 기저귀 일어나고 있어요 와 2만 3천 달러 근데 매일 1500달러씩 증가된다고? 아 이러니까 돈이 없지 당신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당신을 알아요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 해커와 부동산 중개인들에 위해 지배되고 있는데 그들 중 누가 더 멋질까요? 당신 말이 맞을 거예요 저는 거의 망친 적이 없는데 세상에 이번엔 정말 공을 떨어뜨렸단 말이죠 시장이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눈을 보고 있던 가격을 낮춰야 했어요 스마트홈 시스템을 해킹해서 산 가족들을 놀라게 했고 유령이 나오는 아기쯤들이라고 생각하게 했어요 일단 오케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봅시다 한 건에 몇 천씩? 저기 우리 2만 3천 달러의 빚이 있고 하루에 1500씩인데 우리가 하루 청소하고 와서 저거를 매번 얻진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을 때까지는 매일 1500달러씩 올라가니까 갚아도 갚아도 계속 쌓이는 거지 않을까? 스마트홈이 너무 심각할 정도로 해킹을 많이 당해서 가족은 모두 유령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믿기 시작했어 지금은 모두 죽어버렸지만 시체 개수 3개 그치? 근데 매일 1500달러 하면 어마어마하죠? 하루에 150만 원씩인데 거의 200만 원씩 매일매일이면은 얼마야? 한 달이면은 쉽지 않네 저 1500이 이자가 아니라 그건 거 같아 그 치료비 딸내미 치료비가 1500인 거 같아 오 북은 왜 이래? 오 깜짝이야 힝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 여기까지 하고 한 시간 딴 게임하고 놀면서 놀고 있다가 내일 날이 좀 밝을 때 이 게임을 하는 게 어떨까 나는 생각한다 아 뭔가 그 게임의 감이 왔어요 여기 놀라게 하려고 했다면 분명히 이 게임을 하는 동안 점프스케어가 있을 거고 분명히 놀라게 하는 뭔가에 그게 있지 않을까 나는 생각한다 거봐 거봐 이거 점프스케어가 있나봐 그렇다면 아 어차피 이거 이거 해도 다음 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다음 랩이 있으니까 어차피 오늘 한일 다 못 끝낸단 말이야 그럼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내일 나머지를 하는 게 맞다고 지금 딱 절반하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면 그쵸? 절반도 안 왔다고?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지금 초반이에요? 아 이 게임 풀턴 4시간 아니었어 왜 2.2인데 제가 지금 2시간 20분 했는데 왜 그렇구나 그렇구나 해야 하는구나 음 그렇구나 음 어 어 게임이 튕겼네? 하하 전 정말 하고 싶었는데 게임이 튕겨버렸네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재밌었습니다